오늘의 바꾸어 성취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버스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금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엄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해외 승돌들도 같이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삽시다. 여드름 말씀 가지고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가슴 벅찬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장시 3장 이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2, 3, 7 나라 5초 종족 세계보호마를 이루는데 기둥같이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말씀이냐. 이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적 상태를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2, 3, 7 나라를 그렇게 살리는데 세임 받으셨단 말이냐. 나는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천하의 천하의 어리석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왜 여러분의 모습 보는가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의 무식한 어부 출신을 단순 노동하는 어부 출신을 불렀어요. 그 당시도 박사가 있었고 학자가 있었고 그 당시도 엘리트도 있었고 많은 인물 좋은 사람들 많았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느냐. 아무것도 없는 자들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 거 소용없어. 내가 다 줄게. 내 능력이 필요해. 세상 능력이 아무 필요없어. 무능력합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배운 게 없습니까? 아는 게 없습니까? 행피가 어렵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만 자꾸 자신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왜 환경 보고 속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산필달아 오천조 보호만은 뭐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고 하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올라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시겠다 하시겠다. 그러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 이유 토 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토를 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정하면 절대 불가능에 도정하면 뭐요? 25의 응답을 받게 돼요. 25의 응답을 받게 돼요. 25는 우리 것 아니에요. 25는 우리는 2일 4밖에 없어요. 25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봐라 그 말이지.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25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봐라. 25의 응답을 받자. 2023년. 아멘.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시공관초울 이건 우리말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없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2023년 우리는 3운동, 5적, 5적, 5적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만운동, 4천망대운동, 2, 3, 7치유운동. 아멘. 같이 제가 부를 때 아멘 하세요. 스타트 만운동, 4천망대운동, 2, 3, 7치유운동. 이게 올해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거 잡고 기도해야지. 다른 기도는 응답 못 받아요. 힘도 안 나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 3운동은 한 영적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스타트 만운동 이것을 위해서 3일조가 구성되고 이것을 하다 보면 4천망대운동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이런 영적 무험물들을 통해서 2, 3치유 성교현장에 지구가 일어난다. 그냥 저절로 흐르면 흘러가.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3일조 4천망대운동이에요. 이것은 3일조가 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부 광고를 보면 3일조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따라가면 돼요. 새가족위원회가 2023 집중적으로 3일조 4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가족이 찾아가서 궁금한 것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문의하면 돼요. 신앙생활은요. 궁금한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뭔가 개선이 있다. 뭔가 내가 이거 좀 안 믿어진다. 뭔가 마음에 부담든다. 그거 걸려있으면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커리하게 깨끗해야 합니다. 미결제 사항이 없어야 돼요. 미결제 사항이 없어야 돼요. 그 문제들이 의심하고 뭔가 걸려있는 그것이 여러분 영적 성장을 막는 발목잡기라고 말해요. 발목 확 잡아보면 절대 성장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린 거는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뭔가 궁금하고 있으면 교육자들 찾아가서 그럼 하나님이 적시로다 하겠지 적시로 아멘 궁금한 것 있는 자체가 본인이 사단에 잡힌 거예요. 우리 예언계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아주 심플 라이프 아멘 그래서 오늘 별모참 우리 가지들 제목이 뭐예요?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묵상을 좀 하세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참된 누림에 삽니다. 이 평안에 삽니다. 이것도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해요.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은약 도전을 하고 있는 3일조 활성화시키는 플랫폼도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을 품어야 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3일조 활성화가 되고 새가족과 장기결석자가 예배화, 교회화가 되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있어요. 하나님 이런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저절로 쫙 되게 되죠.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장식 3장 자기중심. 자기중심적 삶이 이미 각인 뿌리, 체질화 돼 있어. 오랫동안 불신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화 돼. 나의 내 중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해왔던 예습관 체질 이건 못 벗어나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각인이 일어나야 된다.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야 돼. 사도 바울은 오늘 범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영적 영향력을 입힌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영적 본질을 다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 무한한 힘을 가져야 되고 현장 살리게 돼서 초월절 응답과 25의 정인으로 서게 되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헌당한 것이 뭐냐. 우리 힘이 아니에요. 25 초월적 능력으로 보내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뭔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은 코로나 시기에 신앙생활은요. 25를 처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표 속에서 나오는 25의 힘을 얻고 3운동의 주요으로 서는 2023년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겸손한 마음이 1절로 사질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의 무슨 교자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춰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앞에 언급한 내용들 앞에 언급한 내용들 이 내용을 요약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총격히 하는 삶을 살라라고 건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총격히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결론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수금 깨닫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봄 1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주 안에서 받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격렬과 자비를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이런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으니 이제는 나눌 수준이 된다. 이거 나누어 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바탕에는요. 빌리포 교회 안에 지금 원리스가 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빌리포 교회는 전도자 바울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보금 전파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빌리포 사장 2절로 3절에 바울이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 핵심 사역자로 일했던 요디아와 순두계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요디아와 순두계가 이 빌리포 교회의 핵심 인물인데 이 핵심 인물 서로 간에 경쟁이 붙었어요.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샘을 하고 다 보니까 이 빌리포 교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팬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변화는 왔지만은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야말로 성장 시간이 필요해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전에 앉아있지만은 예체질 예습관 하나도 예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깨는 시간이에요. 깨는 시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계속 예틀 예습관 예사람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 그 시간이에요. 이렇게 예틀을 깨고 색틀을 갖추는 변화의 시간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해요. 계속 깹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매일매일 갱신개혁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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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갱신하고 그렇게 개혁해 나가는 거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는 매일이 개혁이에요. 매일 개혁. 깨닫고 깨고 부수고 다시금 갱신하고 개혁하고 특별히 사도파오라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 오직 겸손한 마음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게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과 허용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잠시 3장에 자기중심적 성향이 드러나는 순간에 영적 분위기가 헛들어지죠.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가만히 보면 여자가 서로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자만 하고 서로 정책을 좋은 것이시면 이거는 그거는 좋네. 우리 당에서 도와줄게.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폭적으로 이번에 이 것만큼은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낮은지 어떤 사람 뉴스 자처도 안 봐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계속 싸워만 하니까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긍정적 이유가 없어요. 전부 부정적이야. 서로 상대가 반대로 반대로 찍어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대국입니다.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강대국으로는 세계 6위예요. 일본보다 더 강해졌다니까 지금. 엄청나다니까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되는데 이걸 정치만큼은 완전히 후진국이야. 맨날 싸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전부 다 자기 당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니 다툼 허용이 끝일 날이 없지요. 왜 부부싸움합니까? 왜 가정이 험합니까? 서로 싸우니까 서로 주장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니까. 아이 먹게 요 나도 오케이. 계속 이러니까 뭐 끝이 없지요. 계속 끝없지요. 4명 5명도 하나가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다툼과 허용이 이게 교회 안에까지 몰려온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영적 싸움을 저는 모테루시아 싸움에서 교회 싸움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로 당짓고 태그리하는 거 동기 확 불꽃한 눈동자로 내가 쳐버리기 때문에 없어요. 그게 교회로 막 이런 부정적인 네거티브가 이런 지방세기 말이에요. 이것이 뭐 교회까지 몰려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세상하고 똑같이 누나니까요. 기독교계가 지금 기독교계가 개교회가 말고 기독교계가 지금 다 휩쓸려버렸어요. 정치 흐름이 그냥 교회로 다 들어와버렸어요.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전부 창세의 3장 자기중심입니다. 전부 다 물질중심입니다. 창세의 11장 세상 성공중심에 메모리 내버렸어요. 전부가 메모리 내버렸어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펴구리 찾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지방세 찾고 교회에 와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집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장사합니다. 교인들 대상으로 그래 시험들입니다. 억지로 막혀 부담스럽게 막 그냥 거절 못할 그런 관계들이니까 왔다고 또 와 장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인들 친하게 지내가 돈 빌려가지고 돈 안 갚아주고 시험 들어가고 낙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물질을 관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꼭 빌려주고 싶거든 빌려달라는데 꼭 빌려주고 싶거든 안 받아도 될 정도일 때 불려주세요. 내가 이 돈을 주는 데 빌려준다 안 갚아도 괜찮아. 내가 시험될 일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돈도 없으면서 하도 사정하니까 은행가서 융자네가 빌려준다. 안 갚아줘서 싸우고 교회에 따라 떠나버려. 교회에 떠나버려. 교회에 장사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이용해가지고 내 유익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상대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교회에 상대해가지고 교회에 상대해가지고 교회에 상대해가지고 유익보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저는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고 거의 다 망해요. 부산에서부터 내가 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물질 때문에 시험들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안 갚아도 상관없어. 갚아도 고맙고 안 갚아도 괜찮은 저런 정도로 물질을 거래하시라고 그렇지 못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좀 아프더라도 좀 서습하더라도 단호하게 시험들지 않도록. 아멘. 물질이 사단이 말이에요. 이게 장사의 3년 6장 10일장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난장부가 쳐버리. 우리는 정말 이런 서론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킴퍼스 유명한 분인데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평화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자전시기와 분노가 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평안합니까? 평안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뭔가 갈등이 있고 뭔가 불만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유 없음. 이유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환경이 안 좋은데도 내 영혼은 손해받는데도 내 영혼은 평안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결국 겸손은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나되게 하지만 교만은요. 분쟁 소리 끌고 가요. 분쟁. 교만은 분쟁. 교만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단이 가장 우리를 쉽게 넘어뜨린 것이 이 부분이에요. 임직자들 이번엔 임직을 527명입니다. 8명 중에 1명이 낙후됐습니다. 527명인데 527명 7명이지만 이 중에서 자격이 다 돼서 됩니까? 제가 볼 때 1명도 자격 될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런데 아 이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돼. 장례되면 안 돼. 공사 대면 안 돼. 이런 꽃빛 친 사람들이 있더라고. 대단하지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안 돼. 그 소리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럼 다 완전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도 12명 제사주 뽑았는데 한 명 탈락했어요. 한 명 실패했다고. 12제사. 물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지만 한 명은 배신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527명 중에 신통차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들 중에서 장로를 모임한다. 모임할 때 안 나오는 사람이 3번에 일은 안 나와요. 그건 뭐예요? 장로인 줄도 몰라. 장로 대어놓고도.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뭐예요? 다 뺏기지요. 직분을 맡아놓고. 그러니까 프로테일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3번에 일은 그냥 덜러리가 되지 않겠냐. 유행하면서 주인공이 되지 왜 덜러리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거든. 밖에서 오고 안에서 나오거든. 갈라데아 2장 입자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되면 끝이에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되면 끝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끝이 안 난 겁니다. 계속해서 갈등 끊임없이 질투 불평 원망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사람이 알고 짐승도 알아요. 짐승도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를 좋아해 주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면 사람은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은요. 상대방을 보검의 눈으로 좀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우린 기억이 아니에요. 보검의 눈으로 좀 바라봐라. 보검의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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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말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적으로 좀 상대방을 바라봐라. 이해가 안 되거든. 정말 단임 목사 심장으로 정도를 바라봐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구역장이 돼봐도 여러분이 순장이 돼봐도 여러분이 국장이 돼봐도 알잖아요. 한 사람은 더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주님의 심장으로 영적인 기치를 가지고 상대방 속에 있는 가능성 잠재능을 좀 바라보고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다른 사람 자기 관심 한 말 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 가져주고 다른 사람의 일도 인정 좀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좀 더 기울어봐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사실 이것이 삼일조의 정신 기본 정신이에요. 영혼에 대한 보금적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혼의 모든 성도들 성경이 말하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장결자 새가족을 품고 살리는 수답들만 운동의 주역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마음 오질모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만 품으면 가생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요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자유함을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6절입니다. 그는 검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경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주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이 표현을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다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좀 본받자 그 말이에요. 죽기까지 나다지신 이상 더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까지 상대를 위해서 죽기까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오셨냐 궁궐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삿집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말 구유에서 말밥통에서 태어났다고 여기 말밥통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전쟁 시기 말고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는 다 방에서 병원에서 다 그렇게 좋은 환경도 태어난 말 구유에서 말리 먹는 밥통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뭐 더 이상 낮출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렇게 낮아진 국적 목적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열두 가지 사단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멸망기를 갈 수 할게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법 십장 45제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라 대송물 예수 예수 예수님의 성김의 절정이 뭐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박는 거였어요 그 결과 우리가 재산을 받고 구원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생명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민을 쪼개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는 생명 살리는 지금 교육자회 새가족 위원회 전도 위원회 3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장기결석 이유가 뭐냐 건강 문제냐 정신 문제냐 가정 문제냐 직업 문제냐 우선 순위가 그렇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냐 교회 옮겼냐 이사 나갔냐 거리가 멀었으냐 갈등시험이 있었으냐 예수입니다 핍박해서 못 나오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냐 연락이 두절됐는지 연락을 거부하는지 세밀하게 지금 분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이라는 것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 트루스토리 사실적인 것만 보잖아요 직분 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마음에 감사와 기뻄이 넘칩니다 단임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감동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한용혼 한용혼을 진단하는 이 팀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다순한 다순한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예원계는 일당 100의 영적 정려의 요원으로 세우는 현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역량이 얼마나 큰지 내 한 사람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역량이 큰지 현장에서 체험을 좀 해보세요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체험해보시라고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가를 체험해보시라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만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빌리주사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빌리주사는 사람이 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가 전개했더니 사마리아가 뒤집어져 버렸어 집사한 사람이 그냥 복음을 전개했는데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장에서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영계 모드 성도는 생명 살리는 예수 거이스도의 마음을 품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 거이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을 지금 보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 복음을 당신 대신에 전하고 있는 전도사를 그냥 가만히 두시냐고요 9절로 10절 보세요 그러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거이스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거이스로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해주셨다 예수 거이스로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경해 주신다 저거 한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행거라고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 다 죽게 구원받게 해야지 그리고 부산 살려야지 부산 보고만 구독신뢰체육관에 내 개인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부산의 청년연합회 청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김중근 목사님 모시고 증풀덕 목사님 죽게 하고 제가 사회에 보면서 부산을 보고 마자고 외친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교회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그냥 붕을 위해서 있는 대로 올인하고 그 증거 가지고 전국 교회 다니면서 1년에 100개 이상 집회하고 행거 하나밖에 전도 교회 부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 많고 열등의심 많고 아무것도 안 나를 하나님 막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올인해 보시라니까 예원교에서 전도 많이 하는 분이다 생명 많이 살려낸다 라는 소문들을 여러분 스타데프 전국 세계 왜 우리 예원교가 대표적 교회이기 때문에 예원교의 부흥에 주역이 됐다 막 강사로 부른다니까 우리 당에 서기 장로님 얼마나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강원도 노예와 강원도에서 강원도 출신 장로님 우리 김광찬 간정 좀 우리 노예 때 세민한테 좀 불러서 세게 달라고 지난주 연락이 와서 가봐라 떨립니다 가봐라 그냥 장로가 좀 섬겼다고 그것도 강사로 불러달라고 요청이 오니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높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월적 축복의 정인으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연계 모드승도들 이런 응답의 정인으로 모드다스는 2023년 되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결론 지난 월드컵 이야기 또 합니다 한국이 예선 마지막 포르투갈에서 반드시 이거야 16강 진출을 하는데 16강 진출한 적이 없었어요 거의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무승부 상태였는데 우리보다 얼마나 강합니까 포르투갈 팀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5분 만에 그냥 한 골 먹었잖아요 제가 한 골 딱 먹으니까 5분 만에 먹어버리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저도 사실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까지 응원 간 응원 팀들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막 응원하다가 한 골 탁 정보 보니까 힘 다 빠져가지고 가만 응원도 안 했어요 응원이 안 돼 안 돼 목에 소리가 안 나와 그럴 때 이 손흥민 선수가 팀을 막 동요했습니다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냐 손흥민은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유럽에 노는데 아니 작년에 말이지 1등이 그냐말로 골을 제일 많이 1등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선수들이 기주국은 선수들이 힘을 넣어주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힘 내라 하는 거다 이렇게 힘을 내고 서로 힘을 내니까 응원단 되기를 보고 나서 같이 막 힘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끝날 때까지 질러댄 겁니다 막 질러댄니까 선수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손흥민이 결정적으로 막 그냥 황희찬 발을 내에서 역전승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승리한 선수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갔는데 거기에 한 가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 문구가 말하려고요 저 이 말도 한 겁니다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 꺽마 이 말 하려고 이 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손흥민이가요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로 큰 영향력을 준 멋있는 말이었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최고 유행어였어요 이게 중 꺽마가 최고 유행이었다니까 이 말이 영적인 삶에도요 우리가 중 꺽마가 돼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 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면 끝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1심 전입 지속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지요 우리가 늘 1심 전입 지속 했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제가 처음 한 이 성령은요 절대 꺾이게 하지 않아요 저는 나를 꺾을려 했지만 꺾인 적이 없습니다 꺾인 적이 없습니다 부산에 전도할 때도 엄청 방해들이 많았어요 온갖 비방도 다 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런 팀들이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도운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비방 방해가 많은지 말도 다 못합니다 그거 꺾이도 안 했습니다 안 꺾였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나를 잡아 주시구나 성령의 사람은 자기 동기 없으면요 절대 꺾이지 않아요 지 동기가 덜키면 기분 나쁘고 아이고 덜키고 도둑님 덜키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왜 시험 들어요 왜 낙심합니까 왜 힘 빠집니까 자기도 모르는 동기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덜키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힘 빠진 거 없어 중껑마 아멘 중껑마 2023년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니라 자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운동을 통해서 성취축복을 체험하라고 문을 확 열어주었어요 자 이제는 따라서 한 번 더 중껑마 아멘 이 두 단어만 여러분이 잡으면 여러분 개인 또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이요 25를 체험할 수 있어요 도사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시공한 초월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자식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플랫폼 이걸 내 플랫폼으로 삼았어요 내 신앙의 플랫폼으로 삼았어요 2023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초월적 축복 응답이 이승후의 주역으로 영계 모든 성도들을 다 세밀받기를 지어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올 한해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직 겸손할 마음으로 생명살린들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3.1주를 통하여 스타트 만운동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4천만 대운동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2.3주 치유운동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에 결정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